됐어 좋아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다 뭐 때문에 탈하는지 모르지만 밀가보리가 잘한다 다 다 다 다 다 아 이렇게 옷이 안만나 아 진짜 개질수 없어 안돼 그 말만큼은 하지마 안돼 그 말은 싫어 승질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 목숨으로 갚으라오 멘트 치저당했다고? 왜지 이터널틱님의 변태력이 1 올라갔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 운동 말고 자연스럽게 빠질 수는 없을까 갸욕심쟁 욕심은 끝이 없고 안 맞네 큰일났다 아우 욕심 나 엄청 적게 먹고 있어 와 진짜 인성들 봐라 나 진짜 개적게 먹고 있어 서럽네 내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데 가슴중심 아 개빡치네 아 나 진짜 평소 먹는거에 반에 반그릇 진짜 그정도 먹어 요즘은 다시 반공기지만 다이어트할 땐 반에 반도 안먹 반에 반 먹는단 말이야 알수없으니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 운동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야 운동이라 소리를 더하지 어? 아니야 그릇 크기도 바꿨단 말이야 성희님도 반갑습니다 아 저 악마들 진짜 아이스 예스 팔자 신났어 아주 그냥 나 놀릴 생각이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허리 어이 갑자기 허리가 확 아프지 정글로 가자 이제 빠르바르밤 빰 아 저거 버리고 와도 되는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디 감히 짐의 옥체에 손을 대려고 하는가 저깄다 라이브프롯 잠깐만 잠깐만 연거 좀 정리하면서 가야돼 아 배고파 계란 좀 삶아올까? 한동안 점심을 계란으로 먹는거야 자 이제 410 내가 요 근래 나가보면서 느낀건데 내가 진짜 체력이 슈레기가 된거야 아 운동을 하긴 해야되지만 안해야되 안해 단단 아 잠깐만 안ez qualified 응 보고싶어요 음 배그 하고싶다 아직 7년 남으셨네요 7년? 6년? 배그 질리던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너 왜 날개 안파냐 15세는 카카오만 15세 아닌가요? 저 잘 모르겠네요 짠 여러분 게으른 프레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프레님이 좋아합니다 겁나 좋아합니다 개 좋아합니다 카카오연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 무료인가요? 진짜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카카오연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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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라 있겠지? 말 잘 듣고 있어. 야야. 가자. 연결해버리자. 왜 아래로 내려가. 왜 자꾸 위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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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방송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하는 거죠. 오늘은 방송 잠시 후에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초보드 분들 공략방송으로. 공략방송으로. 어. 예전에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거 끝나고. 이제 익스퍼드 모드 전문가 모드를 하고. 공략을 올렸었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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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달키님. 틱님이랑. 그 다음에는. 그냥 멀티하면서. 그거를. 이제 또 편집해서 올렸고요. 현재는 미디움커로. 일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디움커로. 어. 미디움커로. 미디움커로. 익스퍼드를 하던가. 아니면. 달키님이랑. 이제. 틱님이랑. 이제. 시간이 맞으면. 그거를 하던가. 이거 뭐지. 전문가 모드를 하던가. 그리고 나서. 하드모드 일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드모드. 전문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 문 로드까지 잡는게. 컨텐츠의. 일부분이. 구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 잘하는거 봤어요. 방금. 플랜테라. 아. 플랜테라. 플로로파이트. 네. 저도 이제. 곧있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렇게 간다고. 애기꾼 안해주셔도 돼요. 그냥. 안계시면 안계시나보다. 하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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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오늘 아프리카에서 무슨 게임 하죠? 와 방금 뭐야? 대박 방금 뭐지? 헐 신기하구만 오늘은 60초는 안해요 왜냐면 제가 60초 엔딩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60초는 많이 하기도 했어 미친 말게임 어 아니야 왜 그래 나한테 옐레츠 얻었다 보면 탱님도 은근 사악하단 말이지 즐거운 게임 하고 싶다 새로운 게임 하고 싶다 사실 산소미 포함은 그렇게 두 번 하고 질렸다 개빨리 질리 얘들아 젤을 만들고 있느냐 젤 좀 먹고 가자 누가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버튼을 밟으면 계속 나와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거 동생이랑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 진짜 무슨 게임 아니야 태국 가기 전에 뭔가 시리즈성 게임도 못하고 했던 건 별로 안하고 싶고 새로운 걸 원해 새로운 걸 원해 새로운 걸 원해 아니요 멀티 안 돼요 아 나 그 게임 없습니다 나 그 아크하고 싶긴 한데요 제가 그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65,000원이더라구요 제가 미안합니다 살 수가 없네요 저의 지금 경제력으로는 제가 이번에 방송 장비를 사느라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오 다 먹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근데 빨리 가 내가 떠나고 싶다 근데 난 진짜 6개월에 한 번씩 안 나가면 약간 사람이 도는 것 같아 아 네 꼬마 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늦게 오셨네요 아이고 아쉽게도 제가 잠시 후에 방종입니다 네 저는 기계식이에요 한 3만원인가 4만원짜리 쓰고 있어요 싼거 월요일은 제가 올해 올해는 모르겠다 2주에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플랜테라 찾았다 찾았으니까 아쉽게도 제가 올해는 모르겠지 오이쉣 큰일 날 뻔했네 광고비가 아 그거 광고비가 아니고 아 광고비도 이제 그거구나 20일 이제 천명이 되면 제가 알기로 후원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직접 저한테 후원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바바바밤빰 아이고 빰바바바바밤 안 돼! 녹아버렸어! 으응 집에 가자 머리에 꽃 달아야지 와아 티 안 난다 감사합니다.